한국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신명나는 가락을 울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 역사를 배우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본 속 민족학교 학생들. 제1제주인의 향학혈로 세워진 민족학교 백두학원의 70여 년 역사를 만나봅니다. 일본의 제2도시 오사카. 이곳에는 유치원과 초등고교 학생들이 같은 교문, 같은 운동장을 쓰며 한 울타리 속에서 한국을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이듬해 제1제주인 1세대 사업가 고 조규훈 선생을 초대 이사장으로 출범한 민족교육의 요람 백두학원 건국학교입니다. 권국학교 임시이사회가 있던 날, 도쿄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전화하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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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庁長, 고고롱. 고고롱. 今コロナで大変ですね。子どもたちが本当に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ので、現場の先生方は一番大変かと思います。 アボジが60歳くらいの時の写真ですね。それとですね、こちらは家族写真ということで、これはアボジが62歳。これは家族で事業を一時再行できたんですね。 アボジが62歳の時の自宅で撮った家族写真ですね。この中でアボジは、こちらがアボジです。主にですね。 백두학원 초대 이사장인 조규훈 선생의 아들 조명현 이사。 그는 학교에 올 때마다 곳곳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낍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일본에서도 우리 동포들은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일본의 선진 기술을 익혀 해방된 조국을 부흥시키자는 일념으로 뭉쳤는데요. 제주 출신 사업가 조규훈 선생은 초대 교장 이경태 선생과 백두 동지회를 중심으로 동포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꿈에 그리던 민족학교를 오사카에 세웠습니다. 전쟁 후에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 폐교의 위기를 막기도 했지만 일본 사회 속에서 당당히 민족 교육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저는 오늘의 자동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회 속에 혼란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신 청리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 청리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대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17살을 전해 17살이 20살을 지켜나갔습니다. 나는 17살을 지켜나간에 부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집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그의 집들은 모두 학교에 갔습니다. 그의 집을 보았고, 그의 집을 가르치고, 그의 집을 가르치고, 일본에 왔습니다. 학업의 뜻을 품고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규훈 선생. 일본에서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그는 고무공장의 일자리를 얻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오기어린 끈기로 마침내 그는 조국의 광복을 전후해 큰 사업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는 해방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는 제1동포들의 자녀들과 고향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촌에 태어났는데, 그곳에 중학을 만들었어요. 제1동, 그래서 mayor, 정과학을 시작해, 잘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że accommodations, 고향으로 제1동에, 정전 cuarto, 정전과학을, 정전과학을. 그래서, 그 시에는 제2동시의 마늘을 이어가고, 지난 2018년 백두학원 건국중학교 학생 40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일본 백두학원의 설립자이자 제주 조천중학교를 설립한 조규훈 선생의 뮤비를 참배하고 조천중학교를 방문해 제주의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두학원 학생들은 지난 2013년 개교일에 처음으로 제주 나들이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백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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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몇 년간 건국학기와 제주의 교류는 잠시 멈췄습니다. 건국학교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차분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명현 이사가 교장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기분이 좋습니까? 아,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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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의 세상에, 정말 모습을 보고 있는게 allí 보이는 것 같아? 아omb 뜻은 아폭네입니다. 아 komm enabled material. 그렇죠. こういった光景を見ると、日本において民族教育は大切だと思っていますか。ど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か。 もちろん大事です。これはね、子どもたちが先に、先ほどちょっとお話ししたように、 いろんな日本人だろうがどこの国の人たちだろうが結婚していってもですね、 自分が韓国なんだ、韓国も違うんだという気持ちをしっかり持っていただけ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개교2年後인 1948년 건국학교 문예제가 열리던 현장. 백두학원이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전통문화교육인데요. 당시 학생들이 무대에서 연극 심청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국학교 문예제는 지금까지도 70여 년 넘게 이어지는 유서 깊은 학교 축제로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백두학원의 자랑인 건국학교 전통예술부의 부채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예술을 배우며 자신의 뿌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1한국인들이 한국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기여하는 건국학교 학생들. 일본 이주 지난 100년의 세월 속에서 제1한국인의 문화를 만들고 1세대들의 권학 이념의 뜻을 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가 민족학교이니까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계속해야 하는 것을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 학교를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 학교를 장례하고 계시니까 저도 초대 이사장님, 초대 교장선생님 마음을 깊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 향하결에 꿈을 접어야 했던 1세대들. 그들은 한국의 징용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민족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2세대들이 일본에 살더라도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알고 민족의식을 갖춘 한국인으로 자라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족의식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 뭐냐. 이것도 가끔 생각하려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좀 더 향상되는 상황을 하도록 우리들의 평상시에 지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미 자네들도 많고 손자, 손녀민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민족의식을 제대로 갖도록 민족의식을 제대로 받을 넓은 폭을 갖도록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의식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로가트로 조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바로 우리의 청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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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왕에게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게 된다는 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기고 이것을 조약하기 위해서 큰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심으로 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본격도 좋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탐라문화재 참가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입니다. 건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오현고등학교에서도 맞춤을 나왔습니다. 저는 초음이 아니라 여기가 고향이라서 어릴 때 왔습니다. 옛날보다 더 예쁘게 보이고 있어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건국학교 학생들은 자매결연학교인 오현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공연복으로 갈아입고 악기를 들고 오는 건국학교 학생들. 오늘 두 학교가 문화교류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건국학교 전통예술부의 공연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공연이들이 더 나은 것입니다. 공연이들이 등장할 때 우주같은 학교가 문화교류 이틀에 신청했어요. 공연이들이 zajmork교류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공연이들이 계속yan과 게임을 느끼기 위해 공연을 밀려줍니다. 공연이들이 공연을 core-1명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일본에서도 막강한 사물놀이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인 번화돌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 중요 무형문화재인 봉산탈춤도 선보입니다. 제주의 학생들도 놀랄 만큼 실력들이 수준급인데요. 건국학교 전통예술부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세계사물놀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실력파들입니다. 이번에는 오현고등학교 교학대가 화담 연주를 펼칩니다. 나고 자란 곳도 다르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탐나문화재에 막이 올랐습니다. 건국학교 학생들도 신명나게 악기를 두드리며 퍼레이드에 참가했는데요. 학생들은 정리적이야. 여러 가지의 성략을 통해 그의 성략을 통해 LA의 성략을 통해 어떤 공유의 성략을 통해 나를 부른 수술은 나를 바르고 나를 바르고 그리스도 진리도 못하고 날 편한다 아, 시원! 목청껏 노래하고 공연을 펼치는 건국학교 학생들에게 시민들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날이 저물도록 이어진 제주에서의 공연. 건국 학생들은 지친 줄도 모르고 신명나게 판을 벌였는데요. 내년 탐라문화제 때는 건국 학교 학생들의 이 멋진 공연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한글자로는 지친 줄도 모르고 싶습니다. 한글자로는 지친 줄도 모르고 싶습니다. 네, 저는 2세입니다. 저는 3세, 4세입니다. 한글자로는 한글자로는 지친 줄도 모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사회에서는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글자로는 한글자로는 지친 줄도 모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948년 일본 오사카성 인근 공원에서 조선인 학교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며칠간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제1한인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1조선인을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따르게 하고, 조선학교 폐쇄령을 발단으로 일어난 이 시위는 한신 교육투쟁입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인정하고, 조선인 학교를 사립학교로 인가하는 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백두학원은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를 얻으며,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조선인 학생 조선인 학생 조선인 학생 징용됐던 제주 사람들이 모여 만든 백두동지회.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봉사를 결의한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의 재건을 위해 민족학교인 백두학원의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는 아버지에게는 아보징이 없었습니다. 두고두학원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는 아보징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그는, 그는 아보징이, 그는 아보징이었습니다. 그는 아보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경을 다 같이 하자면 더군요. 아마 그 전체로 지경을 지켰을 수 있었지만 그 전체로 계신 것을 생각했죠.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1세대가 학교를 세우고 2, 3세대가 굳건히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족학교 백두학원 건국학교 고 조규훈 선생은 한국과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혼란기 속에서도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고향을 잊지 않았던 조규훈 선생. 그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오늘도 달려간다 개새샌 기적은 절교 아래